다음은 퇴즈입니다. 여신을 위하여 나와버릴 거에요! 상관관 없게 이 세계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어 널 힘을 쓰게 만들고 마신의 힘을 보여주겠다 모두 위치로 짓지 않을 거에요 좋아저라 모두 매직입니다 너희로 전달시겠다 모두 구원해드릴게요 빙글빙글 여기다! 넙 따위에게 내가 대비할 것 같나? 이 세계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어 사슬리 났어 엄마리 사슬리 집이 아닐 거에요 저를 기다렸나요? 여신을 위하여 지훈아! 파멸의 발소리가 파멸의 발소리가 나와! 나와 싸우기로 웬만한 예고를 하기 나를 믿게 짓지 않을 거에요 빛으로 이 세계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어 모두 구원해드릴게요 나와버릴 거에요 걱정하지 마라 내 힘을 봐라 모든 것을 부수해주세요 찬성 이 세계는 더 이상 존재 여신을 위하여 여, 여신이! 모두 매 힘으로 너희도 지고 얻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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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신을 위하여 여신을 위하여 여, 여신이! 도둠의 힘으로 너희도 지고 얻어라 서kl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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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얻어라 얻어라 승관이 저와 함께 하실 준비는 되었습니까? 무너져 내려라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이만 크게 하시죠 도움을... 도움을... 아무려먹어 우선은... 가볍게... 상대가 될까요? 기분이 되는 위험으로 수행할 때 했는데... 실시하네 도와주세요! 수고하셨다 맞을 생각은 없어 보았습니까? 모든 자가 결국 내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 본인은? 수고하셨다 수고하셨다